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1단계, 왼쪽 보면서 클러치 2단계 돌리고 도로보세요 도로, 풀고, 엑셀 살짝 밟고, 다음 안내 시까지 측정합니다. 클러치 밟고 3단,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아야 돼, 빼고 엑셀 밟고, 빼고 엑셀 밟고, 클러치를 빼고라는 얘기에요. 네, 완전 떼세요, 손님 시킨대로 하면 돼요, 엑셀 쭉 밟아요, 쭉 밟아요, 봐봐요, 컵 뚫렸죠? 클러치 밟고 4단, 클러치 빼고, 클러치 빼고 밟아야 돼, 클러치 빼고 밟아요, 엑셀 밟고, 50km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쭉, 오, 그럼. 그렇지. 걱정하지 마uxTER ibilities 이런 큰 척 때문에 무서워요 어쩔 수 없지 그저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